기자 수첩 진행해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 주제는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북한은 왜 잠잠할까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밤새 준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북한 조평통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순회상봉 담화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면서 강력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내놨습니다. 반응이 나왔어요. 주제를 급히 북한은 왜 뒤늦게 강력 반발하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4일 지나서 지금 3일인가요? 4일인가요? 24일 날 공개됐으니까 4일 만에 나온 점이죠. 그러네요. 4일 만에 왜 뒤늦게 반응을 내놨을까? 저도 사실은 궁금해요. 바로 반발할 법도 했는데 왜 뒤늦게? 그 얘기는 여러 전문가들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역시 북한 김일성 대학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이 된 조명철 의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최고 존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고 존엄과 관련됐으니까 바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존엄과 관련된 내용은 통전부장이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최고 존엄이 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니까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렇게 부르죠. 이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결심을 받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대화력이 공개되자마자 강력한 성명이나 이런 게 나왔을 텐데 그래서 한 산화를 걸린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인 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그 성명을 쭉 읽다 보면 앞으로 남북 대화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어쨌건 이게 좀 강경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조금 전 설명한 대로 최고 존엄에 대한 우렁이자 대화 상대방에는 엄중한 도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화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말 것마다 신뢰를 말하지만 가장 신성시해야 할 북남 수뇌분들의 담화로까지 서슴없이 당리, 당략의 정치적 제물로 삼는 물에 무도한 자들이 무슨 신뢰를 논할 체면이 있는가. 좀 말이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정상외교를 얘기하는데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 남북 간 대화의 신뢰가 깨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록 공개는 청와대의 현 당국자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번 일을 보면 남북 간 관계는 상당히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종북을 문제시하려 든다면 역대 괴뢰 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을 방문했던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역대의 당국자치고 지금까지 평양했던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도 2002년에 북한 평양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백화원에서 단독회담까지 했습니다. 배석자인 씨 회담하고 단독회담까지 했거든요. 그걸 공개할 수 있겠다는 것을 바로 개념한 게 아닌가. 비공개 대화를 우리 가지고 있는데 이 발언도 만만치 않다 이런 위협인가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지난해 총선 직후에 통합진보당 중북 좌파 논란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 조평통 서기국의 공개질문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죠. 장군님의 접견을 받고 평양시 여러 곳을 참관하면서 친북 발언을 적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이 평양에서 한 행적과 발언을 전부 공개할 수도 있다고 언포를 놨습니다. 물론 북한이 박근혜, 김정일 대화록을 공개한다면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조작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육성 대화록을 공개한다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김일성 주석님께서는 광복 후 오늘날까지 40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충정을 바쳐서 평화와 정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 동지적 차원에서 경의를 표해 맞이 않는다. 이런 대화도 했거든요. 문제 삼자면 이런 어떤 예우상의 표현, 얘기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 했던 발언까지 다 문제가 되는 거군요. 외교적 수사도 문제가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북한이 역대 괴대 당국자라고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는 것인데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쪽 정부 관계자들을 괴대 당국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괴대 당국자라는 말이 나왔고 지금의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괴대 당국자라고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얘기는 새누리당 그리고 그 전신인 한나라당 또 민주정의당까지 가겠지만 그런 관계자들의 발언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이 정말 김정일 박근혜 대화록을 공개하는 수준까지 갈까요? 지금 곧바로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매우 강력한 대남 압박 카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깔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언제든지 공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남북 간 신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 간 대화록이 공개된 마당에 무엇이든 공개하지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마지노선. 남북 정상회담 간 아니 어디 외교 간 국가 간 정상회담 대화록의 디테일한 발언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합의문이 사실 모든 게 닮지 않습니까? 합의문을 공개하지 누가 대화록을 깝니까? 거기 말주림표까지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기록한 걸 공개한다는 거죠? 북한이 박근혜 김정일의 대화록이 아니라 바로 그 육성을 공개해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도 지금의 북한의 발언을 보자면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어제 긴급 중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록을 공개를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랬습니까? 이게 박 의원은 외교적 수사를 갖고 전체를 호도하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에서 칭찬 일색이라면 박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당신은 주적이다 라면서 싸웠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외교적 수사라는 게 덕담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놓고 굴욕적이다 무슨 이런 대화를 했냐 이런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모든 대화들이 까진다면 어떻게 될지는 후폭풍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남북관계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자면 예측불가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봉주 전 통일보 차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예측이 틀릴 때가 많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남쪽은 남쪽의 시각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북쪽은 북쪽의 시각에서 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쨌건 간에 공개는 국제적 사회에서도 참 비난이나 논란이 될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왜 뒤늦게 발언에 대해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이 주제로 Y뉴스 진행해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